수학이 더 좋아지고 재밌어진 것 같아요.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진짜 전적으로 다 믿고 있어서 해보라고 권유해보고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. 누가 다 가르쳐주는데 이거? 집중하면 보인다. 혁신적이다 이게. 이거 요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? 부족한 점에 대해서 바로 바로 체크가 가능해서 첫 수렴도 자연스럽게 되게 잘 풀고 수학 천재가 그냥 되겠는데 이거? 싱크빅 AI 수학이 정확히 뭐예요?